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해보는 라스트 맨 스탠딩 오늘은 썸네일 보고 돌아가셨다시피 아시겠지만 닉네임부터 스포가 되어있습니다 제 초기 뭐냐고 상대방의 털을 밀어버리자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의 얼굴처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버리자라는 주제로 브라질리언 빵을 걸고 라스트 맨 스탠딩 한판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기가 잡초 제거하는 건가? 그렇죠 난 뭐하지? 10개의 가닥 마지막 입새 이런 거 해도 괜찮겠다 그치 이제 밀릴 거니까 후추절 당기는? 어? 이거는 털이 아니고 근본적인 걸 민다는 거잖아 몇 판 몇 승 다섯 판 이기는 걸로 가죠 오전 먼저 내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! 아니지 어어? 봤어 봤어? 봤다고? 아무도 없어 야 360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야 이건 고프로로 확인해도 없어 얘네들 원래 털이 없었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 이제 그 일단 룰 설명 뭔지 알죠? 요 노란색 기둥이 보여요 요 안에 전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동 속도가 떨어지니까 주의하시고 그 전에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러트려 버리면은 이기는 게임입니다 내가 너의 털을 잘라주겠어 사플해야겠다 소리 지금 최대로 올렸거든? 너 지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는데? 가만히 있지 지금 완전 가만히 있는데? 아닌데? 지금 키보드 자꾸자꾸 이렇게 이렇게 꼼지락대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아 이거 페이크 몰라요 페이크? 당신이 먼저 선빵 하시죠? 오오? 봤다 봤다 저 아무 소리도 안 내는 거 이미 봤다 본 거다 본 거 봐 아씨 봤다 봤다 왜 봤지 너? 아니 휙 소리가 안 났는데? 안 났다고? 뭐지 나 사플 소리가 작은 건가? 아 부라치지 마시고요 악 악다 제발 너 한 번 봤어? 그거 알아? 브라질리언에 대한 정보 본 적 있어? 응 어? 브라질리언은 본 적 없지만 네가 이제 어떤 종을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잤아 봤어? 아니 봤냐고 그거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? 어떻게 하냐고? 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오케이! 절단쓰! 이렇게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, 오케이? 1승, 따당! 어? 뭐지? 뭐야? 날 본 거야? 뭐야? 아 좀 말 좀 해봐! 뭔가 봇들이 좀 월등히 없는 느낌이라서... 야, 이 가식아! 봤는데! 아, 왜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? 이게 피지컬이니까! 봤어, 누나? 어? 당연하지! 아니, 내가 옆에 숨어있던 거 봤냐고! 지금도 볼수록 안 나오겠다! 다이다이 떠야죠! 다이다이 해? 해야지, 해야지! 이벤트쟁이다, 이 개자식 이리 와! 그 캐릭터 마냥 면봉처럼 만들어버리겠어! 야, 일단 우리 매너있게, 우리 일단은! 알았어! 만나서 일단 악수! 어, 만나는 반갑다고! 뽀뽀뽀! 미쳤네, 씨! 너 이 궁땡이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게, 내가! 왔다, 왔다, 왔다! 아! ㅋㅋㅋㅋ combien anlamosa 오... 왔다! ㅋㅋㅋㅋㅋㅋㅋ 와.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왁싱을, 왁싱샵 가서는 할거지? 집에서 하는 건 아니지? 집에서 해줘? 내가 니 터렉이 한올렘을 잘 밀어줄게 이 옆에 있는 친구들처럼 맨둥맨둥하게 만들어줄게 개비스콘 광고 찍게 해줄게 어? 광고 찍으면 할지도? 이야 개맞네 여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여기네? 어? 뛰어다니네 저기 멈추셨어 와 이게 안 맞아? 잠깐 잠깐 휘저x2 휘저x2 여기네 amente 아 뭐야 이거 오케이 음한영화érer? 야 진짜 비하회 roman stress 아 이건 아니지 노른자 안에 흰자가 들어가는 게 어딨냐 어? 알았어 나 갈게 갈게. 우 Nicolas 한 대 맞고 가. 오와와!!!! 액슈occi! 노른자는 인마 흰자를 이길 수가 없다고. 모여? 모여. 해? 어 혜혜. profile도 비 좋아. 수영 먼저 한번 즐기고. 뭐야x2 이거 내가 조작법을 알아왔어. 뭐해도 머절이야 혹시? 하면은 빨리 뗄 수 있대. 해봐 내가 알려줄게. 왠 오 앤. 가지고 있네 멍청이 일어나. 훗쳐! 멍청이는 너지 새끼야. 훗쳐! 아아! 아 너만 봐줘라! 야! 너 털 그렇게 중요해? 어! 짱! 완전 대박. 머리에 털이 없으니까 거기 털로 이식하는 거 어때? 아 씨... 뭐 짭소리라고 하는 거야 대체! 어때? 나는 머리털이 많으니까 그게 길이잖아. 동생하겠다 야 머리에서. 그 신중하게 가야지 진짜. 오? 오? 아 설마 설마. 왜왜왜왜왜. 설마 이거겠어? 그거지 그거지. 설마. 그거지. 와 진짜 이거였네? 오 너 진짜 진짜. 오이 오이 오이. 아이 개. 한 판 정도는 줘도 뭐. 아 이거 말고. 그 윈드밀 맵 해줄게 내가 그러면은. 으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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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너무 싱겁게 끝났다. 아 그러면은. 3판 2선승 해가지고. 네가 나한테 2점을 따낸다. 그럼 비키니 라인까지로 봐줄게. 아 근데 난 미는 김에 확 다 밀고 싶은데. 아 그래? 아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니 이렇게는 어때. 3판 2선승 해서 내가 2판을 이긴다. 너무 같이 미는 거야. 후동반 브라질로 왁신. 세계 최초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. 그러면은 진짜로 안주랑 술을 네 돈으로 사세요. 한 판 줄게. 그럼 딱 한 판 줄게. 4대2로 다시 바꿔줄게. 어때? 안주랑 술? 응. 소주값 요즘 오른 거 알죠? 그니까. 안주 한 판 더? 오케이. 원코인. 아 감사합니다. 원코인으로 5만 원을 태워? 얘 마음이 편해. 난 3코인이나 있거든. 진짜 신중해야 된다. 5만 원. 5만 원. 너 혹시 내 벅으로 봤지? 그것도 운입니다. 실력입니다. 아니 어이가 없네. 야 이거는. 이거는 진짜 드럽다. 운도 실력입니다. 서로 말 좀 하죠 우리. 아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. 어딘데? 저거. 지금 서 있는 거 쟤. 해봐 해봐. 아 그 근처에 있구나. 서 있는 애. 딱 하나 보이네. 수상해. 어 수상해. 완전 수상해. 어 얘가 저렇게 움직였던가? 얘네들 무빙 수상해. 얘네들 왜 이렇게 스탑무빙을 하니? 어? 어? 왜왜왜. 아 이거 참. 저런 움직임. 쫄리니까 막 다리 위에서 막 못 움직이겠어? 다리 내려왔어? 내 심리 상태로 막 그렇게 어? 어 그런 건. 심리 심리야! 어? 앗. 그런 상.. 그런 수급 안 좋아요. 누가 이제 수상한 짓을 한 것 같은데. 아 진짜 수상해. 지금 어디쯤 있니? 나 다리. 사람 많은 쪽 있니? 다리에 있어요 다리. 어어? 확실해? 어 완전 다리. 저건가? 지금 다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? 아냐아냐. 아냐아냐? 아 제발. 지금 제발 털 흘린다고. 야 너 지금 신중하구나. 너 봐줄 생각 없어? 아 내 털 얼마나 길러온 건데. 얼마나 길러왔는데. 26년이요. 야 머리카락을 두 달만 길러도 머리카락을 자르는데. 난 아직 아기지. 야 1년 더 긴 너가 잘라야 되지 않겠냐. 둘째 hostarks로 떠난 강아리. 혹시 얘 오는거니? 아니? 아 왜 이렇게 다 이렇게. 어 들러 붙어 와. 어 들러 붙었어. 그러니까 많이 붙어 있나봐 지금. 뭔가 사람이 많이 죽어 있는데? 이쪽 왜 이러죠? old 말 치지마 절반은 니가 안거잖아. 그 넘으면 돼. 아 아 아아 아하 숨어야지. 그치 그치 그치. 야 가까이 오지마. 가까이 오지 말라고. 와 이게 아니라고? 와 야 이 쌉불 완벽했는데? 너 그렇게 함부로 막 쥐고 다해도 되는 거야? 안되겠죠 생명은 소중한데 그치 안되지 그래서 어디쯤에 있죠? 아니 저쪽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있는 거야? 아니 이거 이렇게 죄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 봐야겠어? 아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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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컴퓨터라지만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냐고 아니지 아니지 안 알고 있었어? 덜컹 하더라고요 덜컹 짱이 왓 응 도시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김계정의 아내분께서는 아쉽게도 26년동안 함께한 4,600가닥의 털들과 털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털바야? 네 그렇게 끝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털바! 털바! 네 머리에 심어줄게 내꺼 카운팅 털바! 찾은거 2,600모! 아 말꺼! 말꺼! 유바 유바! 아무것도 없는 음모! 음모! 야임이 와 하지 말라고 유바! 끝내! 뚜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? 이거 좀 보호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은이예요 영상마저 보호가주세요 안 본다구요? 뚜뚜뚜뚜뚜 버! 꽉!